이 송영길 씨가 참 586운동권 세대라는 용어도 쓸 수가 없겠네요. 60대가 됐으니까.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정치계 업계에서는 그런 돈을 받는 것을 부회자금이라고 표현하네요. 부회자금 부회자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법률적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소장에 다 적혀 있는 상세하게 그래서 이제 일직이 이재명 씨는 현직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충성파들이 있을 것이고 송영길 씨는 이미 이제 권력의 끈이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술술술 다 불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봅니까 윤관석 씨가 송영길에게 돈봉투를 10개 보여주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 공소장에 실려 있네요. 윤관석 3선 의원이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치계에는 배달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 내용을 이 공소장을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마 입술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좀 단독으로 크게 보도를 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이 기사 내용을 전체를 읽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서 돈봉투 조성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있는가. 그럼 박용수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털어놨다는 이야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에 후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후원자의 요구사항을 총선 공략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정치자금을 수수할 때 한 단계를 더 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이렇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돈을 받으면 그런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던 모양입니다. 공소장에 또 실린 내용이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금이 당대표 경선을 치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회자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데 돈이 아주 많으면 자기 돈을 쓰겠지만 그런 사람이 매치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정치를 2선 3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엔 물러날 때 보면 많은 경우가 돈 문제로 이제 꼬여가지고 그렇게 그게 푼 돈일 수도 있고 이번처럼 그렇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청탁을 받은 그런 돈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캠프 부회자금 관련 사항은 자신의 최척근이자 최척근이자 선임보좌관으로서 경선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박용수 씨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보호하는 그런 최척근들 정진상 씨나 김용 씨와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내밀한 그런 내용 공소장에 다 실린 것은 최척근이었던 박용수 씨가 다 푼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윤관석 씨가 다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박 씨를 통해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그렇게 성인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돈봉투를 송영길 씨 앞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은 해당 사무실에서 장소 송영길 전 대포를 만나서 누구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에 관련됐던 이정근 씨 윤관석 씨 강래구 씨 이런 사람들이 박용수 씨가 다 풀었다는 겁니다. 사건 수사도 아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걸 거라고 하지 퍼즐이 다 맞춰진 겁니다. 부회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부회 자금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주고받는데 그걸 왜 내를 거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재수가 나빴든 간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거의 이제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리고 이제 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일종의 청탁검지법에 그대로 위반되겠죠. 청탁을 받는 대가로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런 경우가 원전 업체뿐만 아니고 세 건 정도가 걸려들었네요. 그러니까 여수 상의 회장 함께 받은 것 원전 업체 대표 함께 받은 것 그다음에 본인이 지역구인 계양구의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병원 원장 함께 받은 것.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후원자들에게 먹사연에 후원하면 기부 한도인 연관 500만 원 제한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회피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먹고사는 연구소를 아마 했네요. 송영길 전 대표가 후원 내역을 별도로 보고받고 후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표시했고 이렇게 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액이 7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계양구 소재 재활병원 원장 a 씨에게서 1억 3백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a 씨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공략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의 종합병원을 실수한 계획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닭을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아마 법리적으로 굉장히 죄가가 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원자력발전설비제조업체로부터 또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또 박용화 전 여수상의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시설 신설 및 정설허가와 관련한 청닭. 그동안 간간이 흘러나왔던 모든 그런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송영길 전 당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 자금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연구소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범법이 아니고 먹사인의 운영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돈 4천만 원의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돈이 또 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돈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송영길 씨가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걸려든 그런 사례입니다. 정치 생명의 상당히 이제 많이 타격을 받겠죠. 정치 생명의 상태로 인정